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꽃다발을 풍선 안에 넣고 손잡이에 고정한 다음 부직포로 예쁘게 프릴까지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어레인지 했었던 다발입니다. 지금 보시면 풍선보다 부피가 조금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런 이파리들 때문에 부피감 있는 다발은 살짝 구겨서 풍선 안에 집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부피감 있는 다발 특성상 풍선 안에 넣었을 때 조금 구겨지긴 해도 저희는 항상 pbc 풍선을 골고루 잘 늘려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늘려주세요. 온 테두리를 너플너플 거리게 늘려주시고 대각선까지 꼼꼼하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스트레치가 끝났으면 인플레이터로 바람을 넣어주어 pbc 풍선을 한 차례 늘려줄게요. 지난번처럼 지름 30cm 정도 공기를 주입해 주어 풍선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풍선이 너무 과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얼른 바람을 빼줄게요. 다발을 집어 넣기 위해 풍선의 중간 윗선을 커팅해 줄 거예요. 대략 이 정도 20cm 정도 커팅해 줄 건데요. 항상 둥근 풍선의 테두리 선에 따라 깔끔하게 잘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발의 부피에 따라 커팅의 정도가 다르지만 20cm 정도 보통 잘라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둥근 선을 따라 20cm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선이 깔끔하게 커팅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0cm 커팅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럼 저희는 이곳 안에 다발을 넣어 볼 거예요. 밑에 부분 조금 펑퍼짐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벌려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손을 집어 넣어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다발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주신 다음 이제 다발을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좁은 풍선 속에 다발이 들어가면서 구겨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눌러서 밀어 넣지는 말아주세요. 조심스럽게 한쪽 면을 먼저 풍선 안에 씌워주는 느낌으로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한쪽 면만 풍선 속에 씌워주는 느낌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쪽도 씌워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파트를 나눠서 차례대로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이제 이쪽 파트도 씌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기 보시면 이렇게 풍선 주입구에 쏙 넣어 주신다면 안쪽에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겨서 나머지 꽃들을 수월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다발이 어느새 풍선 속에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제 PVC 풍선을 실링해 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위에 긴 꽃들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조금 구겨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실링을 해 볼 거예요. 구겨지는 것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조심히 집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PVC 풍선의 선을 맞춰 주세요. 항상 주름없게 실링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선을 딱 맞춰서 최대한 주름없게 펴주세요. 주름없게 실링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실링 포인트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실링기에 녹는 점, 눈금은 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4에 가깝게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링할 부분을 주름없게 잘 펴주셨다면 실링기 단면에 대줄 거예요. 절대로 찝히거나 주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쫙 펴주시면 됩니다. 주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레버를 찍어서 눌러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되었다면 실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주름없이 실링이 되었다면 잘 된 거예요. 찝히거나 주름 없이 잘 되었죠?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부분을 실링해 줄게요. 똑같이 맞춰서 주름없게끔 펴주신 다음 실링기 단면에 대고 V자 손모양으로 쫙 펴주신 다음 주름 없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레버를 찍어 눌러주세요. 항상 같은 곳을 세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링이 잘 되었다면 이제 옆에 부분 실링해 볼 건데 튀어나온 이파리들을 조심스럽게 안에 집어 넣어서 실링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넣어주신 다음에 풍선의 선을 쫙 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실링기 단면에 대주시고 V모양으로 아래를 받쳐서 쫙 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한 곳을 세 번 실링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도 쫙 펴서 단면에 대주신 다음 V받쳐주시고 같은 곳을 세 번 찍어 눌러서 실링을 꼼꼼하게 해줄게요. 주름도 찝힌 곳도 없게 깔끔하게 실링이 잘 되었습니다. 실링이 끝났으면 실링한 부분을 포함해서 깔끔하게 나머지 부분을 잘라주실 거예요. 사진처럼 약간 포함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잘랐다간 바람이 셀 수 있습니다. 눈으로 잘 보시고 실링한 부분을 살짝만 포함해서 공기 주입 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살짝씩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풍선 안에 다발을 넣어 주었습니다. 제작법 특성상 아마 다발이 안에서 많이 구겨져 있을 거예요. 불기 전에 이렇게 줄기를 조금씩 잡아 당겨서 사방으로 벌려주시면 공기 주입 후 훨씬 더 꽃다발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터로 풍선에 공기를 주입해 볼게요. 줄기를 바로 떨어뜨려서 다발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쁘게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만약 조금 후정을 하고 싶다 하면 바로 바람을 빼서 이렇게 꽃을 살짝 다시 벌려주시면 됩니다. 공기를 주입했을 때 확인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공기를 빼서 이렇게 뭉친 부분을 벌려주시면 이 사소한 섬세함의 차이가 꽃풍선의 퀄리티를 훨씬 더 높여줄 거예요. 다시 모양이 잘 나왔는지 공기를 주입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뭉쳤던 부분을 다시 피고 바람을 넣어줘서 확인해 보니 훨씬 더 다발이 벌려져 있어서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항상 줄기를 이렇게 안으로 던져주신 다음 사이즈를 잘 확인하고 조심히 꽈리를 틀어주세요. 꽈리를 천천히 틀어주신 다음 아기 고무줄을 맨 안쪽에다가 묶어 볼게요. 빠르게 10번 정도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입구를 쫙 펴서 주입구에 실링을 해볼 거예요. 항상 주입구에도 주름 없이 실링하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쫙 펴서 주름 없게끔 실링기 단면에 대주신 다음 레버를 힘껏 눌러서 꼼꼼하게 밀봉을 해 줄 거예요. 같은 자리를 3번 해 주시면 됩니다.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주름 없게 잘 되었죠? 이제 아기 고무줄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새는지 안 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세는 곳이 없다면 이제 꽃다발을 살살 흔들어서 다발의 줄기를 풍선의 주입구에 쏙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잘 하셨어요. 이제 안에 있는 꽃다발을 옆에 테두리 선을 고려해 주어 정면을 본 채로 고정을 해 볼 거예요. 먼저 아기 고무줄을 이용해서 정면을 본 채로 두세 번 묶어 줄게요. 간이 고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테두리 선을 고려해 주어서 정면에 맞게 꽃다발을 조정해 주신 다음 정면이 잘 맞는다 하면 이제 최종으로 요술풍선을 휘어 감아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매듭은 두 번은 해 주셔야 다시 풀리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깔끔하게 커팅 간혹 요술풍선을 휘어 감아서 간혹 요술풍선으로 최종 고정하다가도 또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줄기를 잡고 비틀어서 다시 다발의 정면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고정을 해 줄 거예요. 전기 테이프로 손잡이의 날카로운 부분을 살짝 덧대어 줄 거예요. 살짝 푹신하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의 주입구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입구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늘려주세요. 길이가 확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에 끼워 주신 다음 주입구를 잡아 당겨서 전기 테이프를 덧댄 부위에 풍선 주입구를 잡아 당겨서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기 테이프로 꼼꼼하게 부착해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살짝 잡아 당겨서 붙여 주시고 또 똑같이 살짝 잡아 당겨서 부착해 주실게요.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끝입니다. 봉오리도 다 정면을 향해 있게끔 잘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쁜 프릴을 만들어주기 위해 부직포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며 여기서 가장 큰 원을 잘라 주세요. 선이 울퉁불퉁해도 괜찮으니 가장 크게 원을 잘라 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두 장의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방금 만든 부케를 중앙에다가 놓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를 꽉 잡고 최대한 감싸 올라가 주세요. 최대한 위에 감싸 주시면 됩니다. 부직포를 바짝 들어 올려서 최대한 위쪽을 요술풍선으로 휘어 감아 묶어 주세요. 최대한 풍선과 가깝게 맨 위쪽을 이렇게 두 번 묶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술풍선을 묶어 주었어요. 아직 부직포를 고정만 했을 뿐 프릴 모양을 내기 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트볼을 활용해서 화분형 꽃풍선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회사를 다니던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부업으로 시작했고 4년간 집에서 투잡으로 수아래 벌론을 운영했습니다. 926로 근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제2의 저만의 일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손으로 제작하고 선물하기 좋아하신다면 취미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꽃을 좋아하지만 금방 시드는 꽃을 집에서 쉽게 다루거나 취미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꽃을 배워본 적도 없는 제가 꽃풍선이란 아이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쁘게 어레인지해서 판매도 하고 긴 시행착오 끝에 쌓은 노하우를 수강생님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좋아하지만 정말 생화처럼 예쁘죠? 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형을 넣어서 특별한 선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배워두시면 일상생활 활용 만점일 거예요. 수아래 벌론에서 수아래는 불어로 파티라는 뜻이에요. 특별하지 않아도 파티처럼 특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풍선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열정만 있다면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수아래 벌론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이 일을 키워왔습니다. 물론 힘든 적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지나온 시간이 뿌듯하고 감사해요. 일상에서 활용도도 높고 선물에도 누구나 좋아할 예쁜 풍선들 같이 함께 만들어봐요. 제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